경기도 야생동물구조센터의 올해 5월 한 달간 구조건수는 535건, 역대 최다규모인데요. 어미를 잃은 어린 야생동물, 날지 못하는 어린 새들을 신고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. 야생동물 구조와 방생 현장에 이슬비 기자가 동행했습니다. 겨우 어른 손가락 하나만 한 작은 크기의 어린 새. 참새목과 중 하나인 딱새라는 새인데, 야외 수업을 하던 어린이집 선생님과 아이들이 근처 정자가갈에서 발견해 센터로 신고한 겁니다. 최근 이처럼 어미를 잃은 어린 야생동물들을 발견했다는 신고가 늘었습니다. 올해 5월 경기도 야생동물구조센터의 구조건수는 총 535건. 그 중에서도 조류가 33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, 이소 단계에 날지 못하는 어린 새를 신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. 어린 새가 커서 둥지를 떠나는 과정을 이소라고 합니다. 이 이소 단계의 새들은 비행이 서툴러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, 다쳤거나 다른 동물들에게 공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하지만 어린 새가 독립적으로 야생의 첫 발을 딛는 시기에 섣부른 구조는 금물입니다. 과잉구조와 보호로 생존을 위해 배워야 할 것들을 자칫 놓칠 수 있어, 구조센터를 거쳐 자연으로 돌아가더라도 살아남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자연 통로라든지 산이 가깝고 공원이 가까운 쪽은 그냥 무관심하게 놔두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. 대도시, 아파트 단지라든지 공장 내, 이런 대규모 시설이 있는 곳은 양육 단계를 거쳐서 다시 자연의 품으로 돌려드리고 있습니다. 경기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구조된 야생동물의 보호와 치료를 마친 뒤, 원래의 터전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돌려보내고 있습니다.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.